김정은 김정은 동지의 명령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구분되는 발사진지로 진출했습니다. 저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당의 전투 명령을 받은 미사일병들 신성한 군기의 구호를 심장에 새겨 안고 당과 혁명의 부여와 나선우러운 사명 앞에 언제나 충실한 인력, 훈련의 나날에 다지고 다져온 모족의 전투력을 화시할 열망, 가슴가슴에 넘쳐납니다. 나날이 가증되는 적들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존엄과 주권을 어떻게 사서하는지 원수들에게 우리의 초강경 대응 자세를 똑똑히 보여줄 괘씸에 넘쳐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섬멸의 불별악을 한길 멸적의 용기 거대한 발사대에 재워 들어올렸습니다 발사 준비 끝! 김정은 동지께서 중앙치비 감시소에 오르시어 전략무기 발사를 성인하시자 미사일 총극장 장창하 대장이 제2불군기 중대의 발사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제2불군기 중대장 발사 승인되었다 발사할 것 전체 주의 9 8 7 6 5 4 3 2 1 발사 1 2 2 3 4 4 4 5 6 6 5 5 5 6 9 9 11 12 12 12 12 13 14 14 15 15 16 16 선간 반공화국 핵대결 야망이 있던 적대 세력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한길 졸개적 의지와 힘을 만장략한 거대한 실체가 천지를 진감하는 구세찬 폭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을 달고 대기를 떨며 우주 만리로 섰고서 올랐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6518.2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2.3km를 4415초간 비행하여 조선동의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단착됐습니다. 발사훈련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발사훈련을 통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의 전투력이 우수하게 평가되고 공화국 전략 무력의 신속하는 태세와 우리 군사력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핵심 타격수단에 대한 믿음성이 다시 한번 검증되게 됐습니다. 경혜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발사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번 훈련 성과는 우리 국가 무력이 보유한 가공할 공격력과 절대적인 핵전쟁 억제력의 실상과 신뢰성에 대한 실천적인 과실화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엄정한 경고와 주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고취해온 무모한 반공화국 군사 대결 관기를 이해 마감까지 광남쪽으로 극대화하고 있는 적대 세력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고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교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두려워시 보여준 계기로 됐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한돈이 없는 초강경 대응 의지와 절대적 힘을 다시금 똑똑히 시비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접한 초종 무리들의 악질적인 대결 야망은 저절로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적들의 온갖 군사적 위협행위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말아야 하며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코 보다 친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다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발사 훈련을 참관하시고 공화국 핵 전략 무력을 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몇 가지 과업들을 새롭게 제시하셨습니다.